먹어, 쉬어라. 아, 먹어. 야, 새끼, 먹어. 아, 왜 그리 아깝게 해. 대체 삶은 계란 안 처먹는 이유가 뭔데? 남이상, 너나 겁나 봐야 처먹어라. 눈물 젖은 계란을 먹어봐야 인생을 알지. 니가 그래서 인마 평생 2인자야. 잠깐만. 너부터 보자. 나 왔다. 가자. 미친놈아. 따뜻할 때 봐. 아이고, 내 돈. 아이고, 내 돈. 아이고, 우리 딸 병원인데. 아이고, 이거 어떡해. 없는 인간, 착한 인간. 그리고 아픈 인간은 건드리지 않기로 했잖아. 미친 거 너지. 남 사정 다 봐주면 우리 멀어먹고 살라고. 소매치기 사입군이면 그냥 그렇게 놀아, 미친 새끼야. 야, 이 미... 미친 새끼 이거. 그래? 그럼 이제 우리도 끝이야. 형, 바라던 받아.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. 한 놈은 살인죄나 뒤집어 써준 가짜 살인부. 그리고 또 한 명은 지 몸뚱이도 못 찾는 영혼 신세니. 또 한 명은 지 몸뚱이도 못 찾는 영혼 신세니. 하... 음, 걱정하지 마, 걱정하지 마. 이번엔 절대 네 몸에 안 들어갈 테니까. 여기선 이 전직 형상호음이 더 위험해. 우리 물 조심하자. 자나 깨날 물 조심. 장기 샤워 꼭지도 다시 보자. 아, 근데 이 천사 날개. 얘 내가 어디서 본 거 같단 말이지? 아니, 진짜. 나 저 날개 모양 문신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거 같다니까? 들기만 해봅대서. 어, 어, 어... 어,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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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허! 어허허허! 어허허허허! 이따가 아! 본, 본의 아니게 또 들어왔네? 그럼 뭐 내 식대로 해야지 아, 상쾌해 여기는 공기가 참, 뭐랄까, 사람이 착해져?